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충남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만간 총회를 열어 개인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호소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부실한 의대와 수준미달의 의사를 양산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비수도권에 비중을 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대 교수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